이번에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먼저 주세요. 네오. 혜리. 혜리. 프루도. 정답. 프루도가 뭐야? 프루도. 제가 프루도였어? 프루도였어요. 강아지 이름이 프루도야? 프루도, 프루도. 왜 갑자기 프루도야, 제 이름이? 맞아요, 프루도. 나 라이언인 줄 알았어. 라이언 싱글이래요. 라이언 싱글. 라이언 싱글이야? 쟤네도 러브라인이 있어? 프루도랑 네오랑은 실제로 캐릭터 상으로 키스도 했어요. 아 맞아 맞아. 그래도 내가 어려운 거 맞춰서 좋지. 쉬운 거 안 맞추고.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아주 시원하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거는. 맛있지. 꼭 드세요, 꼭. 이번에는 할리우드 쪽입니다. 할리우드 쪽. 할리우드. 할리우드. 문제. 보여. 주세요. 라라는 누구지? 세바스찬? 세바스찬. 세바스찬. 주인공 이름이죠? 세바스찬.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표. 로라? 로라. 글자 수만 맞습니다. 실패. 로라? 통현. 통현. 리라. 실패. 통현. 리라. 실패. 자, 초성 줄일까요? 초성. 초성 들으세요. 미응. 미응. 이응. 아, 다 나왔다. 다 나왔어. 루다. 니아. 다시요. 마야. 마야? 뭐야? 실패. 휠이 미름료리. 휠이랑 해요. 주소 먹어야 해도 못했잖아. 영원호. 용원호. 영원호. 영원호 이름이 없어. 리아? 시완란. 이야. 대단합니다. 역시 신동엽. 역시 신동엽. 야, 루다가 번진 걸. 마야라니. 갑자기 마야가 뭐야. 아니, 나름 대체 마야가. 마야가 갑자기. 야. 대박이다. 근데 왜 바꾼 거야? 그냥 분위기가 아닌가? 마야? 이렇게. 역대급 추서먹기가 나왔습니다. 우와. 사람들이 안 변하는구나, 안 변해. 진짜 아깝다. 아깝다. 여기서 루다가 맞췄으면 여성팀 전원 성공인데 안타깝게 남성팀과 여성팀과 김성인, 우리 신동현 씨가 맞췄습니다. 신동현, 갈등, 진출! 과학도 있어요.